처음 뵙겠습니다. 전 유준수라고 합니다. 누구 오세요? 누구세요? 준수? 유준수 있습니까? 지금 집에 없는데? 가족들하고 여행 갔어요. 여행? 가족 여행? 나 문재 씨. 나 문재 씨. 나 문재 씨. 문재 씨. 나 문재 씨. 나쁜 새끼.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. 나 문재 씨. 안녕하십니까? 어젠 감사했어요. 제가 영광이었습니다. 근데. 네. 유준수 팀장하고는 친하신가 봐요. 말을 낮추는 것 같기도 하고. 친구인 것 같아서. 아. 예. 고등학교 동창입니다. 7층이시죠? 7층. 아 네. 깜빡했는데. 동창이면. 어느 고등학교요? 네. 대안 고등학교입니다. 아. 네. 대안. 그럼 이만. 네. 아.